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장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늘 이 이야기를 한숨에 읽었던 것 같아요 숨도 쉬지 않고 단박에 읽어 내려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천천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어가게 되면서부터 전혀 다른 이야기가 제 눈에 펼쳐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차를 타고 갈 때도 분명히 그 길 빠르게 차로 지나갔는데 언제 한번 똑같은 길을 천천히 걸어보면 꼭 같은 길 같지가 않고 전혀 다른 길 같은 그런 느낌을 들 때가 있잖아요 제가 결혼 주례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랑 신부가 이렇게 앞에 있으면 제일 처음에 오늘 지금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의 결과로 결혼한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라고 깜짝 놀라잖아요 무슨 얘기인고 하니 사랑해서 결혼의 꼴이 난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두 분은 사랑의 출발선에 선 것이라고 겸손하게 사랑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랑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배워야 될 사랑이 참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출발선에 섰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신랑 신부가 서로 사랑하는 거 맞잖아요 사랑했으니까 지금 결혼하는 거 맞잖아요 지금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아직 배워야 될 게 많죠 가야 할 길이 멀죠 도달해야 될 곳이 아주 멀리 높습니다 믿음도 그런 것 같아요 창세기 11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또 창세기 22장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세요 글자를 비교해 보면 그렇게 다르지가 않아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리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 비슷한 말씀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또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22장에서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애하는 줄 아노라 처음에도 귀한 믿음이었어요 귀한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우리는 성경이라도 있지 아브라함은 성경도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먼 길을 떠나는 거예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일 어디서 자야 될지 무슨 음식을 먹어야 할지 모르지만 믿음을 따라 떠납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죠 그러나 그가 많은 일을 겪은 후에 22장에서 저 모리아산에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노슬라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세요 내가 이제야 알겠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가 너의 아들 너의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애한 줄 아노라 너가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은 즈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여 22장과 같은 말씀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다르시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도 다르고 그 아브라함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다르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이 자리에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 자리에 있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믿음과 믿음의 행위가 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을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멀리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까이 이스마엘부터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애서부터 생각해보자고요 이스마엘 첫째 아들 같은 사람 아닙니까 이삭보다 먼저 태어났잖아요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그에게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행위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자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에서는요 혈통적으로 보면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가 그에게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없어요 야곱의 형제들은요 그럼 솔직히 보면 한 반 정도는 섞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르벤 장자 맞습니까 장자의 자격을 상실하잖아요 장자라고 할 수 없어요 시몬과 레위는요 세겜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잖아요 여러분 49장에 보시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놓고 유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시몬과 레위를 향해서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시몬과 레위는 폭력의 도구로다 그들은 분노를 따라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으므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시몬과 레위가 혈기를 참지 못하고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거든요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시몬 집화는 우리 배운 민숙이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시몬의 숫자는 형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 사사기쯤 가면 거의 집화가 없어져요 유다 집화와 합해집니다 레위 집화도 우리는 흔히 제사장 집화니까 아, 존경맞는 집화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창세기의 정신에 의하면 레위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형제 집화들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하는 겁니다 고된 일을 하는 거예요 시몬과 레위입니다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셉이 아브라함이 행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를 요셉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요셉의 그 신뢰가 형제들을 향한 요셉의 믿음의 행위로 드러납니다 이건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 잘못을 드러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울면서 자기 수화에 있는 시종드는 사람들을 다 밖에 나가라 그러잖아요 바로에게도 그 형제들 잘못한 것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바로가 요셉의 형제들을 환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기려고 하고 우리를 감춰주시려고 하는 것처럼 요셉은 예수님처럼 형제를 위해서 충보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니까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믿으니까 종일 때는 최고의 종이 되고 감옥에서는 최고의 죄수가 됩니다 요셉의 믿음이 그 페이스가 페이트폴네스 신실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트러스트 신뢰하니까 그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과 믿음의 행위는 하나입니다 바로 요셉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를 함으로 요셉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모든 형제들을 아브라함의 자손되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에 보시면 세례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무슨 얘기겠어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답지 못하다 하는 말씀이죠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의 행위가 너희에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님의 사람들 그 제자들을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요셉과 같은 믿음과 요셉의 믿음의 행위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 한 구절만 뽑자면 그게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바울이 이렇게 기록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하면서 무슨 성경을 인용하는 거 하니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기록된 바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이 믿음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뜻인데 여러분 우리가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그것과 같은 어원입니다 에무나라는 말을 쓰는데 구약 성경에 50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유독 하박국 2장 4절에만 우리 성경은 믿음 이렇게 번역했고요 다른 50군데는 다 신실함, 충성, 진실, 아멘, 아멘, 아멘 에무나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써있는 헬라에서는 다 피스티스, 피스티스, 피스티스예요 다 믿음, 믿음, 믿음이지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Faithfulness, 신실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충성됨으로, 아멘, 진실됨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 그 믿음은 칼을 들고 아들을 죽이려는 그런 미치광의 할아버지의 유아학살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믿음의 반대말이 뭔 줄 아세요? 어떤 분이 그러시는데요 믿음의 반대말은 피십니다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뭡니까? 피십니다 하고 칼을 뽑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찌 보면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창조신앙의 고백이에요 죽음에서 부활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생명의 주인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이르는데 그냥 된 게 아니에요 12장부터 22장까지 자세히 성경을 읽어보면 적어도 한 10가지 아브라함이 큰 시험을 당합니다 넘어질 때가 많아요 쓰러질 때가 많아요 실패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참 많아질 거다 얘기했는데 아들이 없잖아요 무슨 생각하겠어요 혹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택하셨나 나의 신실함 나의 충성됨이 부족할까 고민할 때 아니겠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방패이니라 그래서 계속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실패하면서도 다시 일어나고 실수하면서도 그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약속의 땅에 왔는데 여러분 기근이 들었습니다 애국 땅에 가서 사라를 잃어볼 것 같은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을 얻었던 건 아브라함 편에서는 실수였어요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될 때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충성되게 믿음의 길을 지켜가는 가운데 마침내 모리아산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신실한 모습으로 충성된 모습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창세기 18장의 본문을 함께 읽었는데요 여기 아브라함이 세 사람의 나그네를 맞아들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물을 떠다가 발을 씻기고 떡을 만들어서 저들을 먹이시고 좋은 음식으로 저들을 먹이시는 이 장면 어찌 보면 그림자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에게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저들을 먹이시는 장면 같이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아브라함이 4명의 왕과 싸우고 돌아올 때 살렘왕, 멸기세덱, 평화의 왕이라는 거죠 멸기세덱이라는 말의 이름은 의로운 왕이라는 거예요 멸기세덱이 와서 포도주와 떡을 갖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죠 그 축복은 받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소돔왕이 나와서 세상 왕이죠 나와서 내가 많은 소유물을 너한테 줄게 너의 영혼을 너의 사람을 나에게 다오 그럴 때 거부하잖아요 내가 실오락이 하나도 받지 않겠다고 마치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를 예수님은 당신의 삶에서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죄인들을 궁유로 여기시잖아요 소돔을 위해서 중보하듯이 아브라함이 소돔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애쓰지만 성공하지 못하죠 그러나 거기 구원의 씨앗이 남겨져 있잖아요 주님께서도 이렇게 십자가계를 순종하시고 신실하게 충성되게 길을 걸어가시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를 하도록 초청하시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루느니 너희 의가 서기간과 바리세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율법의 길로 초대하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의 길로 요셉과 같은 그 믿음과 믿음의 행위의 길로 초청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왜? 진정한 믿음은 믿음의 행위로 드러나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저들이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을 환대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처럼 행하지 않아요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이 후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아브라함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요셉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그리고 그의 형제들까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만약에 복수의 칼을 갈았다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그런 신실한 사람으로 그들 형제들 앞에 서게 됩니다 이 귀한 믿음의 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Faith, 그 믿음은 Faithfulness로 아브라함과 같은 요셉과 같은 신실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요, Trust해요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환대해요 소돔을 위해 중보해요 아이를 낳지 못했던 사라를 끝까지 사랑해요 로세에게 우선권을 주고 또 사랑하는 독자를 아낌없이 바쳐요 이 아브라함의 행위를 예수님은 당신의 삶 속에서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죄인을 쿵유를 여기시고 서기간과 바리세인보다 나은 의 그게 바로 요셉의 믿음입니다 서기간과 바리세인보다 높은 의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서기간보다 아브라함 바리세인보다 높은 의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환대했는데 지금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하였거니와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를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가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이 되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참된 후손이 되는 그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나옵나이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신 이 귀한 우리에게는 뼈아픈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로운 주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